찰나의 순간을 포착하고 나노의 세계를 분석하며 끈질긴 바이러스의 공격에 맞서야 하는 시대입니다. 지명적인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인간의 면역력을 키우는 기술. 질병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인류는 바이오 의료 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의학과 생명공학이 만나 새로운 융합기술이 펼쳐지는 바이오 의료산업 현장. 의학과 과학의 융합기술이 날로 팽창하는 가운데 국내 바이오 의료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바이오 산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산업보다는 훨씬 큰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몫은 1.5%밖에 안 돼요. 바이오 의료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바이오 의료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바이오 의료수 works 과학의 융합기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